안녕하세요. 비주얼 디렉터와 스타일리스트 일을 하고 있는 현국선이라고 합니다. 아트 작업을 해서 전시도 하고 비주얼적인 부분을 다르게 계속 보고 싶어서 연구하고 계속 고민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엠프티에서 진행했었던 찰스 제프리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는데 찰스 제프리가 직접 사인을 해줬던 티셔츠를 오랜만에 두 번째 입어봤습니다. 찰스 제프리 프레젠테이션이 직접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저는 일단 볼 때 사이즈나 핏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델의 착용샷을 제일 먼저 보고 움직이는 영상이라든지 조금 더 핏이나 이런 걸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항상 꼭 먼저 챙겨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제 사이즈를 같이 고민을 해본 다음에 조금 더 크게 입고 싶다면 한 치수 앞에서 입는 편이고 정핏으로 입고 싶다고 하면 원래 제가 입는 사이즈대로 입고 이렇게 고르는 편인 것 같아요. 한국에 되게 많은 편집샵들이 있는데 엠프티는 재밌고 되게 잘하는 신진 디자이너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브랜드들은 조금 재밌고 특이하고 그런 옷을 찾을 때는 항상 제일 먼저 가는 곳이에요. 엠프티가 정말 많은 브랜드들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한번 주목할 만한 다섯 개의 브랜드를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찰스 애프리 러버보이라는 브랜드에요. 런던의 자유분방함을 잘 담은 브랜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억압되지 않고 자유롭게 디자이너의 창의성들을 표현하는 게 패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가장 잘 하고 있는 브랜드인 것 같고 젊은 친구들이 자유롭게 평상시에 입고 다닐 수 있는 옷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 예뻐요. 나타샤 징코입니다. 좀 생소하죠? 제가 봤을 때 MZ를 너무 대표할 수 있는 재밌는 옷들이 많습니다. 귀여운 포인트들이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은 그 옷핀을 좀 많이 활용을 했더라고요. 자기 개성을 너무 표현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주저없이 구매하셔도 돼요. 세 번째 브랜드는 아바바버입니다. 이 브랜드는 진짜 재밌게 하는 브랜드에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최근 시즌 컬렉션인데 어느 때와 다른 브랜드와 같은 컬렉션 런웨이를 가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을 다루는 컬렉션이었어요. 그래서 옷을 입고 가다가 옷이 갑자기 해체가 되면서 다른 옷이 튀어나오고 누가 보면 어? 해프닝인가? 아니면 연출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기획이랑 디렉팅을 너무 잘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또 엠프티가 이 브랜드를 가장 먼저 한국에 들어왔어요. 저도 너무 구매하고 싶어서 늘 해외 직구를 통해서 봤었는데 이제는 국내에서도 쉽게 구매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저도 촬영용으로 많이 구매도 하고 천도 받고 하는 제품 브랜드입니다. 탁! 이라는 브랜드에요. 되게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번 시즌 특히나 약간 대미지를 조금 옷에다가 잘 줬더라고요. 근데 그 대미지들을 과하지 않게 평상시에도 너무 잘 입고 다닐 수 있도록 사실 대미지가 과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즌은 참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고른 브랜드는 스카이 하이팜 워크웨어입니다. 진짜 키치한 것들이 정말 가득해요. 귀염귀염합니다. 딸기와 달이 서로 구둥켜 안고 있죠. 이거는 편집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자연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해, 꽃, 달, 식물 뭐 이런 것들을 옷에 자연스럽게 녹여가지고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다섯 가지 브랜드를 골라봤는데 여기서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픽을 안 꼽으면 서운하겠죠. 그래서 브랜드 하나하나마다 에센셜 아이템을 하나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찰스세프리 옷이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림들이 담겨있는 옷입니다. 디자인의 시그니쳐도 너무 담겨있고 포켓 밑에 큰 고리들도 사실 재밌는 디자인적인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캐주얼하고 스트릿한 느낌인데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를 조금 더 하니까 포멀한 느낌들도 믹스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그냥 키치한 걸 되게 좋아하나 봐요. 토끼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 등을 열면 가방이 튀어나옵니다. 편하게 그냥 토트백처럼 메고 다닐 수 있는데 밑에 토끼가 계속 달려 있어서 포인트 아이템으로 매치하면 최고입니다. 누가 봐도 재밌는 디자인을 띄고 있습니다. 웨어러블하게 추천드리고 사실 그러는 건 아니고 재밌는 곳을 놀러 갈 때 아니면 페스티벌 그런 곳을 갈 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아이템이지 않을까 되게 패셔너블해 보일 것 같긴 해요. 데미지가 과하지 않아요. 일단 데님 팬츠 위에 더 덮어서 이거를 디자인을 한 거라서 노출이 전혀 없고 약간 빈티지스러운 느낌들도 같이 다 더해진 플레어 느낌의 부츠컷인데 되게 재밌게 보이는 아이템입니다. 밑단에 약간 러플? 같은 디테일을 달아놨어요. 자칫 포멀하게만 보일 수 있는 옷을 재밌게 풀었다고 해야 되나? 누구나 다 입어볼 수 있게끔 과하지 않게 디자인을 한 것 같아서 이 아이템을 한번 골라봤어요. 엠프티에 너무 많은 브랜드들이 있어서 사실 다섯 개를 꼽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나타사진코의 버니백이고 또 하나는 스카이 하이팜 워크웨어의 볼캡이에요. 볼캡. 이 영상을 본 소감이랑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싶은지 그 이유를 같이 댓글로 적어주시면 한 분 한 분 추천드려서 두 분께 선물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지금 4월 동안에 10% 2,3SS 제품들이 할인하고 있다고 하니까 편하게 보시면서 쇼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제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 만족하셨죠? 네. 하셨을 거라고 믿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